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브라 궁전을 보러 그라나다에 온다. 그러나 나는 다른 걸 보러 여기에 왔다. 마법. 이 사람한테 팔기 싫은데. 저 친구, 친구시잖아요. 그라나다에서 왔네요. 분이 있다 호스텔에서 기다리면 갈게요. 네? 저희 호스텔을 사시겠다고요? 앞으로 그라나다는 마법의 도시로 유명해질 겁니다. 마법이요? 난 지금 운하고 시간을 바꾸자는 겁니다. 그가 나타나고 마법이 시작됐다. 간절하게 원할수록 반드시 뺏는다. 고맙습니다. 뭐고요? 걱정해주셔서요. 나 너무 믿지 마요. 나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.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. 그라나다에 오면서. 그라나다에 오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